아프리카 스타크래프트 전시 소닉티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차 타베자 리그 30회 HGO 말 이렇게 떨어지는 말 너무너무 아쉽죠 네올레티르 서킷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샷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시가 박상현 선수 마열 선수가 1시입니다 박상현 아까 충격의 4패 이후 그래도 마열 한 경기 잡아냈고요 어쨌든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마열 선수가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됐고 여러분들이 못 믿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 본명이 황효진인데요 88년생 보이시죠 88년생이고 저 페이스북 하니까 제 얼굴 실물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키는 안적혀있나요? 네? 아니 아닙니다 아 키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그런거는 원래 자신있게 넣는거 아닌가요? 예? 뭐요? 아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스포인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헐 나랑 동갑이였어 형인줄 알았더니 아 예 에잇 별풍지 10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11시 쪽으로 가고 있고 두루 남기는 자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선수 마열 선수 어 이건 10두루 남마당인데요 예 지금 말씀해주신 분이 마열이 10위앞인데 박상현 9바로 빌드 너무 갈리는데요 아 이러면 박상현 선수 또 한번 예 아 가라미님 영상계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자 12시 넘었는데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구요 천재추천 32개네요 예 여러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예 32개네요 네 이제 빌드가 이정도로까지 갈리면은 네 사실상 마열 선수가 경기장에 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아 국장형 빅슈형 스틱한개 감사합니다 자 저얼링들이 한번 출발을 하고 있죠 지금 네 마열이 이걸 봅니다만 이걸 보면은 이제 예 선크대 받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앞마당을 취소를 하겠다는거고 자 결국 원외처리 운영으로 가집니다 마열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자 어쩔 수 없는 앞마당 취소와 함께 원외처리 플레이를 하고 있고 오히려 앞마당 욕실 안 버리고 이렇게 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마열 선수 입장에서는 차라리 네 아 지금 마당을 너무 빨리 버렸거든요 이러면은 아 아 피해는 있겠죠 이러면은 원외처리 똑같은 원외처리 할지라도 드론이 잡히죠 두기 잡히고요 세기 잡히고요 피해가 큽니다 네 차이가 너무 멀어지죠 아 이거는 지금 드론 주자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네 두기 차이 납니다 두기 네 제가 근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경기 저그네 저그전에서 들어온 한기 차이가 네 경기를 좌지우지 한다고 자지 뭐라고요 야 새끼야 방송하는데 자지라고 하시냐 새끼야 아니 왜 이렇게 음란하세요 참치에서 미쳤습니까 아니 방송하는데 자지요 나 진짜 아니 와 나 미치겠네 아 나 진짜 은근슬쩍 그러네 참치에서 열곱살이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이렇게 음란하겠다 생각하세요 아 이거 뭐랬는데 다시 들어볼게요 다시 발음 다시 해보세요 과치 우지 자 이러면 저글링드 대화는 박상현인데 이거 마약성 위기입니다 또 드론 피해 입어요 이러면은 네 네 자 아 그러면 저글링들을 돌리고 있구요 다시 한번 또 아 저글링들을 빼고 있습니다 스파이어 이거는 지금 박상현 선수의 분위기로 우선 가곤 있거든요 경기는 네 예 저번에 이제 드론마저도 이제는 박상현이 완벽하게 앞서고 스파이어 타이밍도 박상현이 앞섭니다 많이 앞서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건물 지금 환시가 떠오는데 아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맘속사 스윙이 뒤에 돌아보시면은 하늘님 계셔요 하늘이 하늘에서 전화해서 일립니다 이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하늘이 왜 무시해요 아니 잘생기셨으니까요 아 잘생겨서요 자 저글링들 오지만 이제는 박상현 선수 미탈리스크가 아까 컨트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일 선수 지금 드론은 7기입니다 7기 맞췄어요 자 둘 다 드론 숫자는 똑같아요 어쨌든 원성 큰 원성 큰 자 저걸 모르게 마일 선수가 압박 주로 오는데 여기서 압박이 들어가죠 지금 드론도 빼고요 드론들까지 같이 싸워서 어제든 드론 피해를 최소시키게 된 박상현이에요 아 우리도 드론 네 잘 잡았습니다 두기 잡았고 좋습니다 3기 마일 선수 4기까지 아 못잡네요 4기는 아 4기는 못잡았네요 하지만 뮤탈이 좀 더 빨리 나온 박상현 선수에요 마일 선수는 이번 경기 좀 초반의 위기였지만 네 분위기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네 지금 오히려 이제는 마일이 더욱 유리해졌죠 이보스컬즈와 뮤탈이만 잘 막아내면 어 네 아 아이고 네 이게 문제죠 네 그래도 뭐 드론 자가 워낙 차이가 나고 있고 뮤탈리스크 그래도 박상현 선수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일 선수 서로 원현철이에요 지금 네 원할때 원해시지만 드론 수자의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은 이게 박상현은 뮤탈 스컬즈를 섞을 동안에 마일은 단순히 뮤탈리스크만 눌러주고 이제 미래를 달릴 때 그때서야 스컬즈를 눌러주면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네 맞습니다 우선 뮤탈리스크 돌리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오브로드까지 움직이고 있죠 지금 뮤탈리스크 아 깔창하고 신발을 그 사는데 깔창이 나왔다고요? 네 깔창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 이런 두루 한개 또 나오고 있죠 네 두루 한개 두 숫자 차이가 바로 이거죠 성큰을 깨고 있네요 마일 선수 가스 가스 피닉을 컨트롤해서 깨는거는 언제 올지 모르는 뮤탈 때문에 네 지금 컨트롤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번씩 때리다가 오면 바로 싸울려고 저렸던 것 같아요 아 피피로 하네요 자 갑자기 피피로 걸었습니다 네 방송 네 방송 켜주세요 소니님 여직원 너무 친절해요 그러는데 네 우리 여직원들은 무조건 친절하게끔 네 무조건 친절하게끔 합니다 여직원들 여직원들이 싸가지없게 하면은 저한테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우선 지금 마일 선수가 어쨌든 분위기는 좋죠 지금 네 그래도 상당히 좋죠 네네 네 마일 선수는 그 드론의 차이 그 미네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앞마당의 처리를 준비해주고 있고 그에버지 박상현은 뮤탈 찍고 이제 나머지 온리 스쿨을 찍어주고 네 짜장애기죠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뮤탈리스크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아 신발팜 네 감사합니다 네 만족하고 구매하셨다면 네 네 정말로 감사드리고 네 뭐 비록 아프리카에서 스타 BJ로 하지만 이제 또 신발팜에서는 또 신발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신발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만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거 생각 안 해요 전 소닉님 팬도 아닌데 소닉님 방송 보다가 신발팜에 세뇌 당해가지고 신발팜에 신발 구매했다고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는데 박상현에게는 스쿨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근데 약간 위험해 보여요 마일이 스쿨지가 있어요 마일이 스쿨지가 있어요 마일이 스쿨지가 있어요 네 스쿨지가 있어요 스쿨지 이거 만약에 미탈사람 지면 게임 끝나요 마일 오 이거 오 오 자 이거 게임 끝나죠 이러면은 박상현 좋아요 박상현 오 오 미탈사람 네 어찌됐든 간에 박상현 본인 자체는 짜맥이기 때문에 마일은 막기만 하면은 본인은 이제 앞마당 곧 올리거든요 예 앞마당을 포기하네요 아 두론 안기도 괜히 일만 못 캐고 거의 한 2분 동안 앞마당에서 벌 서고 왔네요 아까 그 참새설이 좌지우지 할 때 두론 나왔던 두론이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 왜 그렇다고 말하셨어요 좌지우지라고 했네요 아까 아 이제 경기 집중하죠 자 미탈사람 들어가면 경기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경기 끝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방금전은 네 지금도 충분히 경기 박상현은 가삼하게 해야 돼요 지금 왜이렇게 소심하게 플레이를 하죠 박상현 예 그러게요 지금 너무 성공적이거든요 이 적은 두기 때문에 지금 빼는 거라보는데 성큰으로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소심한데요 박상현 성큰으로 저런 두기가 둘은 잡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성큰으로 두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너무 소심해요 지금 지금 마헬도 지금 박상현한테 짜내기를 바꾼 드러내면 1시간 이내로 채취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방금 들을 수 있었던 기회를 왜 박상현이 이렇게 소심하게 했던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분명히 무탈도 앞서고 스컬지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대체 뭘까요 마헤도 스포츠팀으로 가는데 마헤도 박상현 아 답답하네요 왜이러죠 지금 마헤도 빈집 들어가죠 드론 뺍니다 지금 미탈 도는 거 보고 뺍니다 지금 아니 지금은 드론 빼는 거 입구 자체가 비해고 마헤도 뺍니다 그냥 아예 약간은 그 박상현 선수 뭔가 자신이 지금 거의 다 이긴 경기를 네 자 마헤도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럼 마헤도 스포츠 짚고 드론까지 뽑고 있죠 네 뮤탈 다 뿌려가지고 나간 뮤탈 잡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이건 아무래도 뮤탈 펼쳐서 상대방이 마헤도 빈집 가려도 뮤탈을 찾게 되는 건데 네 11시로 가죠 드론 봤어요 네 이 드론이 시선을 분사시키고 그 사이에 마헤도 갑니다 그 사이에 올라가는 거 같은 거 올라가시면 마헤도 또 빠집니다 지금 센스가 너무 좋은데요 네 이런 사이에 마헤도 다시 한번 드론 보내주죠 멀티버그로 박상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끝내다가 자신이 컨트롤비스 날까봐 좀 안전하게 하려는 거 같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사실 진작에 끝날 수 있었던 경기를 이렇게 장점으로 끌고 가게 되면 네 상대는 이런 대회에서 경험 풍부한 마일 아닙니까 결국 경험 차이로 경기가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기 싫으신 분들 추천하시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추천수 많아지면 바로 캠 내리겠습니다 네 제 얼굴 진짜 보기 싫은데 캠 띄우고 있다 이러면 추천하시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2시 지났거든요 네 아까 누르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네 추천수가 많이 올라가면 캠 바로 내리겠습니다 네 진짜 보기 싫다 얼굴 네 그럼 추천 눌러주시면 바로 얼굴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1000개 되면 네 1000개 되는 분위기에요 지금 아 본다고요 알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탈리스크 한번 가는데 지금 뮤탈이 많이 있구요 지금 자 뮤탈리스크들이 스커즈와 함께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문제죠 박상현이 또 드론제는 타입이 마일은 또 뮤탈 스커즈 짓거든요 컨트롤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박상현이 아 이제는 경기가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무빙샷하면 마일에서는 못 도망가요 어차피 이거는 뮤탈 다잡힌 마일에서도 지휘칠 것 같은 분위기에요 자 근데 또 스컬즈가 되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뮤탈을 마일도 많이 모아왔어요 네 더군다나 마일을 치고서 스컬즈가 올거에요 전투 중의 스컬즈로 굉장히 수익적인데 아 근데 뮤탈 싸움에서는 박상현이 이기구요 네 이게 크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박상현이 자 유리하죠 많이 박상현 선수가 이러면서 최종전에 이겨서다 붙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H조는 끝났구요 네 지금 현재 그 조상황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황을 말씀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겠습니다